랩 세결 자 랩 세결 자 3라운드 랩 세결 이는 그냥 본인잖아 자 이제 지한테 한번 넘겨볼까? 1, 2, 2, 3, 4 레벨 시켰어 레벨 하는데 더 이상 뭘 더 바래 내가 내까지 하면 더 내가 지금 콩도 하고 이게 하트를 다섯 개 받았는데 저 이상 뭘 했을까 해결을 할까 저 이상 모두 내 명은 더 이상 조용히 하고 있어라 나는 정말 네 멋있다 박자님께 맛 해줬으면 좋겠네요 컴온! 투! 슈! 포! 내 이름은 미키 그룹 둥방신기 아래시아 있는 진기 인기 많은지 모르지 지아 너 하트 다섯 개하고 정말 기분 아프지 너 좀 빠져라 예예예 와 예예예 좋아요 좋아 어 말레이시아는 지금 몇 시야? 인도네시아는 지금 몇 시야? 아시아는 지금 현재 아홉 시야 아홉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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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라임 너무 좋아요 학교 종이 땡땡거릴 거라고 믿었던 나 난 교문을 나서고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 하지만 발을 들이대는 순간 시험종은 끝나고 난 시험을 보지 못했지 창민군은 그 제일 막내답게 약간 학교에 관한 얘기는 그런 얘기들 많이 쓰셨어요 요 잠깐 내 얘기를 잠깐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 며 라고 하는지 난 상관없지 혀가 말리네 그건 나도 상관 없어 자 지금부터 나는 나 너는 너 그대로 따라오길 바라 그러기 바라 다 같이 붙여 hands up Come on, put your hands up Hey, h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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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chat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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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h 자 그럼 시야한테 한가 봐 넘겨볼까? Come on 숨도 colonies 됐어 months 저희 시야언니 컴온 지금 대장으로 들어가봐 최강여 오늘 드디어 MC 둘이 끝나네 맨날 우리 셋이 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나네 항상 우리는 오늘 마지막 유지난이었어요 배고파지 주었지 슈퍼슈퍼 요 요 요 막내 최강이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부터 긴장할 수밖에 없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오길 바래 바로 최강이가 우승할 것 같지 컴온 요 파달해 자 중반식에는 래핑 정말 잘하는 노래가 본다 근데 결과는 인성이 감겨져 있고 뭔가 셀리버를 남겨져요 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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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깨어머니 때려 모니떼어머니 스캔 깨 때리면 뭘 때려때려 때려 때리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창민 군에게 진짜 재진말 알려고요 학교 얘기는 진짜입니다 제가 시험 보러 들어왔는데 눈을 열고 발을 기댔어요 진짜 만화처럼 디디자마자 종이 쳐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개인기 대결 마지막 사람 주는 막판 굳이 끼 대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트가 시아준수 군이 5개, 창민 군이 5개 그리고 지금 남아인 하트 5개에요. 그래서 5개를 드리고 뺏어오고 싶은 멤버에게 하트를 뺏어오기까지 몰아죽이죠. 다른 멤버에게 하트를 뺏어오고 있는거에요. 그 노래를 비트박스 좀 해주세요. 비트박스 좀 해주세요. 1,2,3,4 1,2,3,4 1,2,3,4 2,3,4 1,2,3,4 1,2,3,4 1,2,3 1,2,3 2,3,4 1,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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